이것을 런웨이로 바꾸는 차수먼 씨입니다. 왼쪽 끝부터 봐주시죠. 좋습니다. 오른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제자보고 정말 잘 어울리는 분이시죠. 정면 아래쪽 그리고 정면 뒤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한번 돌아봐 주시겠어요. 지금 순간 화보 촬영 분위기인데요. 손 인사도 한번 부탁드릴까요? 시청자들이 선호하는 배우 정면 뒤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폭군에서 출국장 역을 맡았는데 강렬한 카리스마 한번 부탁드릴까요? 저랑 뜻을 다르게 알고 계시는 것 같아요. 심호흡 한번 하고요. 강렬한 카리스마 하나 둘 셋 그렇죠. 그 상태에서 하트 한번 보여주시죠. 이거죠. 카리스마 속의 부드러운 김선호 씨입니다.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멋진 쇄골이 드러나는 의상을 선보이고 있는데요. 정면 아래쪽 그리고 정면 뒤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말 뒤쪽에도 많은 미디어 관계자분들께서 와주셨는데 손 인사도 한번 부탁드릴까요? 네. 아마 포토타임 준비를 많이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하트도 한번 가볼까요? 네. 정말 상큼하죠. 네. 왼쪽 정면 오른쪽입니다. 전시가 리더합니다. 네. 정멸하는 에너지를 보여줄 네 분의 배우분들인데요. 자. 시청자들의 마음을 훔칠 준비되셨죠. 한번 저격 한번 해볼까요? 자. 갑시다. 하나 둘 셋 그렇죠. 누구보다 열심히 하실 거면서 네. 자. 정면 봐주시고 그대로 시선 왼쪽입니다. 그리고 그 상태로 시선 오른쪽입니다. 이쪽으로 봐주세요. 네. 아. 계속 총구를 바꾸는 차승원씨의 모습. 좋습니다. 어. 자. 자. 어. 약간 지금 경쟁 분위기.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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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만하세요. 자. 이제 다양한 하트 좋습니다. 네. 정면 봐주시고요. 자. 그 하트의 손이 파이팅으로 바뀌겠습니다. 복군 파이팅! 네. 이상으로 자. 감사합니다.